험지를 출마하거나 불출마하라는 권고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당 주류와 혁신위 사이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내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출마나 불출마 제안에 응답하지 않거나 거부를 시사한 상황에 대해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정혜용 국민의힘 혁신위원, 설주한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인위원장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서 시간을 주면 뽕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100% 확신한다고 했는데 또 혁신위원회에 몸담고 계시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혁신위원회가 11월 3일 날 인요한 위원장 멘트로 권고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때 저희들은 삼선 연임 제안 이런 부분을 논의를 했고 그것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국회의 다선들도 필요하니까 자발적인 용기 있는 희생을 좀 제안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10일 지난 이 상황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고 왈과왈부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그건 맞는데 인요한 위원장 말씀대로 아직 총선이라는 것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2월 12일이 D-120일로 총선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 전후로 해서 또 당이 공천을 하게 되면 공천심사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속에서 또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또 지도부든 중진이든 국회, 정기국회가 마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화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 총선이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나 둘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서병수 의원의 말씀에 좀 정답에 가깝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A를 갖춰서 어떤 시간을 좀 두고 물러나는 모양새도 어느 정도 갖춰질 필요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나오지 마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형식의 어떤 거친 방식은 그걸 당하는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그걸 보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거든요. 저는 임요한 위원장께서 일단 혁신 안으로 일단 이걸 정식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게 된다면 당론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저는 김기현 대표의 입장 표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김기현 대표가 어떠한 불출마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출마에 대한 기준이 되어준다면 그 다음부터 저는 연세적으로 무슨 도미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만 그냥 말만 던져놓고 12월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어떤 김기현 대표 본인에 대한 오늘 인터뷰 내용도 있었지만 조금 저어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쉬운 결단은 아니다가 생각하고 특히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잘됐다는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서울로 가지 않겠다는 것이 불출마를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을 지지하는 정말 4천명 넘는 그 지지자들 그리고 또 본인이 교회에서 간증 이런 걸 영상에 올리시면서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일단은 나타내셨기 때문에 일단 12월 말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간이 지나면 가시화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가시화 되더라도 파괴력 있는 사람이 가시화하는 게 좋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윤계 대표라고 하는 장재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무엇인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두 분의 얘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아마 굉장히 결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당이 저희들이 권고안으로 던진 것은 분명히 그런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이 혁신위가 우리 당과 함께 가기 위해서 권고안을 통해서 여러 중진들과 책임 있는 분들께서 수도권 선거를 좀 걱정해 주시고 또 당의 인적 쇄신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달라. 그게 이제 희생이지 않습니까? 희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뜨밀어가지고 강요하는 것을 희생이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시간이라는 것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2월 정도가 넘어가면 아마 가시적인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던져놔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혁신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렇지만 특정인을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희생을 누구 거명해서 넣어 나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혁신위가 당 우리 중진들과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또 활동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앞서 잠깐 같은 얘기이긴 하지만 의미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윤계의 핵심 인물이던가 아니면 지도부던가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가 소위 윤회관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윤회관이라고 지칭되었던 분들도 요즘 잠잠하시거든요. 오히려 하태경 의원은 오늘 권성동 의원은 이미 당내에서 윤회관이 아닌 지가 오래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윤회관에서 지금 엑소더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윤회관이 아니었다. 나는 대통령과 친하지 않더라고. 그냥 나는 내 지역구 잘 지키려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김기현 대표만 딱 예를 들어서 내가 불출마하겠다. 아니면 다른 수도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의 중진들이 수도권이라든지 불출마를 통해서 어떤 당의 개혁 그리고 본인이 어떤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건 쉬워요. 다선 의원들이나 중진들이 다른 지역구 가거나 안 나오거나 하는 건 쉬운 일이죠. 그것도 아예 쉬웠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결단을 요할 일이지만 그 다음에 누가 오냐.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정말 낙하산식으로 꽂혀서 내려온다. 이건 개혁이 아니죠. 이건 혁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혁신위원님 계시니까 다른 방송에서는 혁신위에 대한 기대가 원래 없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지만. 저는 차마 이렇게 역시 면전에 두고는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것을 던지고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과거에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시잖아요. 이게 왜 뒷받침이 어떤 실효적인 성과가 나지 않았냐. 당 집행부가 최고위원회 당대표가 이것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진정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김은경 혁신위가 수용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권한은 주었지만 이렇게 오늘같이 인터뷰를 지금같이 하셔버리면 혁신위의 동력은 많이 없어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유한 혁신위 위원장이 지금 돌아다니시고 분주하게 돌아다니시고 사람을 만나는 건 좋지만 그 만남 뒤에 어떤 실속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실전적으로 지켜질 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혁신위가 앞으로 12월달 또 지금 11월 중순인데 12월 말까지 그걸 지탱할 수 있을까. 뭔가 실천적인 게 나와야지만 더욱더 앞으로 갈 추진력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먹힌다라고 생각이 되면 압박 카드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게 조기 종료나 해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부출마 명단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진환을 하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저희들 속에서 만약에 압박 카드가 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다 사퇴하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사퇴를 해라 또 불출마를 하셔라 아니면 수도권 출마를 하셔라 이런 명단 이야기 저는 단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히 어제부터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건 전혀 사실 무건이고 그건 인유한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일부 혁신위원들이라고 지목을 하셨는데 그건 발언 과정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혁신위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혁신위가 어떤 강제하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구 자체가 당을 혁신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뭔가 수용할 수 있는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것들을 당에 제안을 하고 그 당이 수용하고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혁신이지 혁신위원장이 당대표는 아닙니다. 또 비대위원장도 아니고요. 그런 만한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 당이 빨리 변하지 않느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작한 지 불과 3주째고요. 그리고 그동안 당이 굉장히 많이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우리가 인요한 위원장이 광주부터 시작해서 또 오늘 4.3도 다녀오시고 또 이준석 대표 전 대표 만나러 부산까지 갔다가 면박도 당하시고 또 홍준표 전 대표 지금 대구시장도 만나시고 이런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제안했던 통학 그리고 희생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들의 키워드대로 열심히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던져놓은 어떤 키워드들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혁신위가 회의를 통해서 제안되고 또 결의한 내용들은 당 지도부에다가 1, 2, 3호 안을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또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오늘 밤에도 밤 9시에 온라인 회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혁신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혁신안들을 만들어가지고 제안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흘러나가서 지금 잠시 좀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다 아시겠다시피 지난 3주 동안 당에 대한 기대들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 부위원장께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잠깐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하셨지만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을 민주당 역시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즉 어떻게 보면 혁신위원장을 내놓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둘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이건 대표가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야당의 혁신위원회와 여당의 혁신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야당이 혁신위를 발생하게 된 것은 돈봉투 사건이었어요. 돈봉투 사건이 생기면서 김은경 혁신위가 단초가 됐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의 혁신위의 역할은 민주당이 얼마나 자정작용을 가질 것인가. 그다음에 도덕적으로 기존에는 약간은 보수 정당보다 좀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오히려 당내에서 벌어진 것들은 돈봉투 사건과 같은 도덕성이 추락하는 일들만 벌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혁신위가 발족을 했단 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또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고 결국에는 1호 혁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그 과정에서 그대로 수용되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최근에 또 보면 지금 김은경 혁신위에서 있었던 현역 의원 감점의 양을 늘려보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총선 기획단 쪽에서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혁신위의 안은 내놓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 총선에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간에 급하게 이걸 무조건 다 받아들일게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저는 시간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약간 수정해서 받아들일지는 당 지도부의 어떤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인요한 혁신위 같은 경우는 여당의 혁신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얘기를 할 때 인요한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권한을 김기현 당대표로부터 받았지만 오히려 세간의 평가는 윤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실린 혁신위원장의 선임이 아닌가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잘 아냐 모르냐 이거 가지고도 말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여당이 가지고 있는 혁신위의 위상과 저는 민주당의 혁신위 위상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혁신위는 굉장히 절체전명의 순간에서 저는 들어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그러니까 용산과 국민의당의 어떤 정부와 여당의 대통령님과 여당의 어떤 수직적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혁신한 중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점이 혁신위의 어떤 실효성을 판단할 때 조금 중요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사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분리진행이 됐어요. 병합을 좀 원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법원에 나가야 될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법 리스크는 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실무를 약간 오해하셔서 하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은 사실상 이게 기초적 사실관계 그러니까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병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해서 진행할 것인가는 재판부의 온전한 판단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할지 이렇게 할지 그런데 거기에 너무 정치적으로 의미를 담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의 관심은 내년 총선 전에 1심의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총선 전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내년 4월 전에 나오기가 힘든 게 지금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을 해요. 집중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형사재판이나 이런 거 할 때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판 기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하더라도 내년 4월 10일 전에 1심 선거 결과가 나오기라는 것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실질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 여부를 다 떠나서 저는 이 재판이 내년 가장 궁금한 게 내년 1심의 선거가 언제냐. 내년 총선 전에는 절대 안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이건 병합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저는 결정에 따르는 것이 맞다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누구를 불리하게 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하거나의 어떤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 단계는 넘어갔지만 아직도 여전히 재판을 일주일에 한 번 또 격주로 한 번 이렇게 대장동은 일주일에 한 번 받고 있고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격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당대표의 업무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미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총선 전에 당대표가 유고가 생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당시에 유고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민주당으로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난번 체포동의안도 가결이 되고 했을 정도로 민주당도 고심이 크겠죠, 사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 자꾸 설전을 합니다.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 탄핵에 대해서 계속 꺼내는 것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좋은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긴 합니다. 의외의 권리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비상적 권리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수단으로서 쓰라는 것이지 선제적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닭을 잡을 때 소를 잡는 칼을 쓸 수 없듯이 저는 이것을 맞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할 때는 써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필요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남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정말로 탄핵을 해야 될 때, 정치적으로 탄핵을 해야 될 때 또 이런 생각이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탄핵을 필요한 경우에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경우에 무조건 우리 너 그냥 정치적으로 탄핵하겠어라고만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이러한 전체적인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는 이미지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그렇게 저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여기에 한동훈 장관을 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런 거 하나하나에 그냥 본인은 정무직 장관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아니면 그냥 잠깐 코멘트하면 되는데 이걸 입장문까지 내면서 본인이 발표를 하는 것은 빨리 빨리 국회에 오시죠, 그냥. 그냥 국회에 오셔가지고 정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저는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시각이 우리 설 부위원장 정도만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회가 탄핵이라는 카드를 이렇게 남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서 재미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상 검사까지 탄핵한다는 건 국민들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특히나 당대표를 조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을 한다든가 또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다수당의 초법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자제하시고 또 정책 잘 만들어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국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민주당 역시도 이제 험지 출마선이 나오는데 일단은 지도부 먼저 가라.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표 먼저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갈 수 있습니까? 요즘 뉴스가 없어서 이런 것도 뉴스가 되니까 참 반갑기는 한데 저는 대표도 개항해서 옮겨가지고 본인이 살던 주거지를 옮겨서 출마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물론 대표가 험지 출마하는 것도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선거에서 나름 전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지역구 주민인 개항 주민들과의 아직 못 찍힌 약속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대표가 험지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우리 당 혁신이 안을 좀 벗겨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당대표라면 그런 어떤 총대를 메고 맨 선봉에 서서 지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게 이제 보통 정치적 공식이고요. 우리 당의 영남 의원님들도 잘 못 옮기는 이유도 바로 아까 말씀하신 본인의 지역구라는 것이 정치인에게서는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다른 중진들처럼 민주당도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